비시의 브이로그 스타트 네 비시의 브이로그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지금 나리타 공항에서 잠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시의 브이로그 안녕하세요 비일실사입니다 저는 지금 호텔에 와서 짐들을 먼저 풀까 하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규민이랑 같이 먹을 족밥, 덮밥, 동카스 일단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 먹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다 먹었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잠깐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시즌을 하다가 문득 우리 엘스 엘스라는 생각이 나서 오게 됐네요 일단 일본에 온 소감은요 공연을 하러 왔기 때문에 너무 설레고요 뭔가 우리 비일실삼이 다 같이 해외에 온 건 처음이잖아요 뭔가 느낌도 새롭고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호텔도 온 지 난 한 시간 정도 됐는데 이제 맛을 짐 정리 좀 하다가 자기 전에 한 번 더 오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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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일단 오랜만에 쉬는 것 같아서 행복하고 아무튼 이제 곧 있으면 일본에서 첫 공연을 하게 됐는데 솔직히 엄청 설레고 그래서 호텔도 상당히 좋아요. 제가 가니 옷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옷을 이렇게 다 걸어뒀어요. 저희가 오래 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안에도 옷장도 이렇게 다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면 안녕. 네, 무진. 비시의 브이로그입니다. 지금 저희는 어딜 가고 있죠? 지금 오늘 놀러 가고 있죠? 맞습니다. 무진! 보고 싶어서 이렇게 폈어요. 안녕. 여기는 지금 저희 호텔 앞 신주쿠. 날씨가 엄청 좋아요. 이쁜 풍경들이 되게 많아서 이쁜 풍경이라 보다 살짝 설레는 풍경이네요. 일본에 온 것 같은 느낌이 이제서야 좀 드네요. 이게 되면 신주쿠. 신주쿠. 네. 남두현씨 빨리 좀 설명 좀 더 해주세요. 뭐랄까. 사람 많고 이쁘잖아요. 맞네. 맥도달전은 어딜가나 있네요. 저희는 지금은 라면을 먹으러 가고 있고요. 네. 네. 1번 풍경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일본을 왔구나. 정말 당연한. 정말 딱. 정말 딱. 오. 저기 들어가는데요. 쏘리. 네. 지금 제가 이제 시킨 라면이 나왔는데요. 한번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하철을 타고 하라주쿠라는 곳에 가서 쇼핑도 하고 이제 맛있는 것도 먹어볼까 합니다. 그 지하철 표 끊는 두 개에 한국어도 있고 영어도 있어서 되게 편리하게 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가 환승을 또 해야 되거든요. 이제 환승과장 가서 열심히 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저는 크라페를 시켰고요. 딸기와 저는 아이스크림? 초코 아이스크림? 생크림이 들어있는 크라페입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하라주쿠 버나가 거리에 와있고요. 지금 무진 씨랑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쇼핑몰 거리인데 한번 쇼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아니요. 오케이. 우리 무진 씨는 쇼핑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무진 무진 씨 일본에 온 소감 좀 얘기해 주십시오. 아 일본에 온 소감이요? 다른 셀에서 하는 건 거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희는 지금 쇼핑을 다 하고 사실 하나도 산 게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쇼핑을 엄청나게 하고 다시 신주쿠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의식의 흐름대로 무진 형이랑 갔다가 골목길로 왔는데 예쁜 분수대가 있고요. 예쁜 꼬들도 있고 뭔가 저는 관광지보다는 그냥 길거리 걷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자판기도 있고 아까 자판기에서 복숭아물 하나 뽑아서 먹었어요. 복숭아물이 별로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딱 갔다가 자판기 있길래 정말 1초에 방금 새롭게 없이 바로 샀습니다. 예아. 저희는 지금 이제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도쿄타워로 이제 가는 중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저희가 이렇게 도쿄타워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단 크거든요. 되게 작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티키타워 받는데 어때요? 아 진짜 나오고 있네? 네. 한 번쯤 볼만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뭐 두 번 안 오고 왔네요. 하하하하하하 저는 지금 우리 무진킹이랑 오코노모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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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코노미야키 오코노모야키 네. 오코노미야키를 먹으러 왔습니다. 그 음식 나오면 켜보도록 할게요. 네, 무진 형이랑 시킨 오코노미야키가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부터 먹고 싶었던 오코노미야키 찌개가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니쇼올로 가두고 있는 차 안이고요 일단 차 안에서 좀 체력 충전을 하고 열심히 팬사인회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진 씨 인사해주세요, 안녕 안녕 네, 안녕하세요 비시의 브이로뷰에 온 것을 일단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일본 패미팅 둘째 날이잖아요 그죠 소감이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오늘 굉장히 체력 보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계속 먹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오늘 한 번에 두 번의 패미팅이 있기 때문에 네, 맞죠 체력 보충을 해드리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저희는 두 번째 패미팅 잘 마치고 안녕 안녕 짜잔 팬미팅 2부를 마치고 이렇게 잠깐 쉬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패미팅까지 마쳤는데 음, 뭔가 딱 들어갔을 때 하지만 대응하고 딱 켜지는데 뭔가 되게 설레고 막 벅차오르더라고요 3부 팬미팅을 하러 수정을 받으러 가보겠습니다 안녕 안녕 네, 저는 지금 도아 씨와 안결 씨와 동키 호텔에 갔다가 이제 호텔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소감은 굉장히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네, 정말 하면서 진짜 아,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이런 걸 딱 느꼈습니다 팬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동시에 내가 하고 싶은 무대를 한다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거든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많은 걸 샀습니다 빨리 호텔에 가서 추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이렇게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호우 호우 네 일단 공식적인 첫 팬미팅 그리고 팬사인회 이렇게 다 진행을 해봤는데요 매 순간이 정말 너무 소중하고 뜻깊은 시간이 없고 그리고 엘스분들 앞에서 꼭 이렇게 무대를 해보고 싶었는데 제 꿈으로 일어난 것 같아서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엘스 여러분들도 그렇죠? 아아아악 네 네, 아무튼 엘스분들 실제로 볼 시리즈에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고 무대할 때 앞에 관객분들이 같이 함성은 못 찔르셨지만 박수 쳐주시고 응원봉을 흔들어주시고 하는 모습이 정말 너무 감동이었고 이런 것 때문에 무대를 하는구나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금방 멋진 모습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 네 저는 지금 도쿄역에 와 있습니다 네 아주 예쁘네요 우와 저 앞에 웨딩사진을 찍고 계세요 예쁜 사랑하세요 네 아무튼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저는 지금 축하체를 먹으러 왔습니다 네 이제 저는 공항 가는 길입니다 벌써 일본에서의 모든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럼 제가 일본 풍경 좀 보여드릴게요 아침에서 봐봐요 네 아 여기 이제 오가이마이마이 뭐야 초등학교가 왔어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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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